한편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는 어차피 그 사람의 감정일 뿐이며 자신이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자신의 가치는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힌트를 얻어봅시다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성질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똑같은 걸 봐도 저마다 생각하고 느끼는 법이 다르죠 내 마음에 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평가란 단순히 그 시점에서 느낀 그 사람의 감정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그것을 그 이상으로 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대가 내리는 평가가 내 가치를 정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즈시마 히로코 저 유리멘탈을 위한 심리책 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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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